저기 가서 촬영 잘할게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지금 가는데 한이사가 기다리고 있는거지? 네 덕고진씨 덕고진씨도 솔직하게 다 얘기해줬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고 갈게요 저 사실 많이 설렜었어요 덕고진씨 만나고 내 맘에 벚꽃도 피고 동백꽃도 피고 진달래꽃도 피었거든요 근데 꽃은 피면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설레고 기뻤는데 손 내밀기가 두려웠어요 겨우겨우 한 발짝 다가갔는데 다행히 저절로 꽃이 먼저 떨어져졌네요 좋네요 좋은 봄날 정말정말 예쁜 꽃 구경 시켜줘서 고마워요 예정 이산희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데 저 가볼게요 부혜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도 확실하게 확인해봐야겠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? 왜 널 보지 못하니 뒤돌아봐 내가 있잖아 아닌데 다행이네요 끝까지 아무렇지 않다는 거 확인시켜줘서 정말 고마워요